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위척장, 성경. 송영길 위사람을 더불어민주산 농구과 통화에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함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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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맞춰서 동북아평화협력의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문제에 관해서 요즘에 아주 논란이 많은데 경험이 많으신 우리 김진표 국가경제정책자문회의 의장님이 좋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포용 성장을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많이 뒷받침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내에 여러 가지 이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전략과 또 추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문활동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신상부하게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뒷받침해서 우리 당 차원의 남북관계 그리고 국방경제 동북아평화특별활동이 잘 돼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 지도 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